네 안녕하세요. 배우락의 대기환경기사 고경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배우락에서 대기환경 과정을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1차와 2차 나눠서 대기환경기사와 산업기사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거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이 뭔지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출제 경향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합격을 정말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나눠보고자 해요. 자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 같은 게 기사랑 산업기사가 왜 필요한가 그거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 5과목의 법규에 가시면은 정말 필수로 외워야 될 부분인데요. 자 거기 가시면은 각종 이제 사업장 1종부터 5종의 사업장에서 이제 필요한 환경기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술인이 있어야 결국에는 공장도 돌리고 사업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환경기술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사와 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요런 자격기준을 이제 취득한 사람 기사랑 산업기사가 있으신 분을 먼저 채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기사와 산업기사를 따는 이유는 취업의 환경에서는 거의 필수 자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따는 게 수질 그리고 대기 거기에다가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쌍기사면 훨씬 더 좋고요. 아니면 수질 대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대기에 폐기물을 붙여서 두 개 쌍기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수질에 대기를 붙이던가 아니면 수질에 폐기물을 붙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마디로 스펙을 쌓을 때 필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갈 때 여러분 필요한 자격증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공무원과 군무원 공공기관을 이제 여기서 역시 또 채용을 할 때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취득을 해야겠다 하면은 응시 자격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4년제 관련 이제 과학 전공자가 이제 보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무종사자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 기준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큐넷에 가셔서 여러분 원서 접수하는 그 사이트예요. 자 기사 산업기사 응시 자격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락의 대기환경기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이제 초보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배너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시험 일정은 이제 우리 기사 산업기사 1년에 4번 봅니다. 총. 근데 그 그럼 대기를 1, 2, 3, 4, 4번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대기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4회 이렇게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자 보시면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기 원서 접수 이 기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때 하시고 필기 시험을 보통 일요일 토요일날 보게 돼요. 자 그리고 합격자가 나오고 나면은 반드시 여러분 내가 그 응시 자격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출까지 끝났으면 1차 필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2차 실기 접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 주관식 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니까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1차 통과해야 2차 가고 2차를 통과해야 합격이 되죠. 그래서 총 1, 2차에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근데 1차 필기 시험은요 객관식 4지선다형이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도 1차에서 다루는 거 2차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께 설명 드리려고 해요. 자 원래는 근데 2차가 필다평 주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작업형이라고 해서 실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봐서 그 실험 점수랑 주관식 필다평 점수를 합쳐서 이제 합격 점수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2020년부터는 아예 실험 작업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 2차 전부 여러분은 필기구와 계산기 그리고 응시표만 들고 가셔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좀 더 여러분 공부하기는 쉽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필기는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하냐 보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보면요. 자 객관식 4지선다인데 이제 감옥마다 2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근데 기사는 5과목 산업기사는 4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는 100문제 나오고 산업기사는 80문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한 과목당 소요시간이 이제 30분으로 봐서 기사는 5과목이니까 30분 곱하기 5 하면 이제 2시간 30분 산업기사는 총 2시간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 과목 그 5가지 기사의 5가지 과목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보니까 개론 있고요. 연소공학 있고 방지기술 있고 공정시험과 관계복교 이렇게 나가네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연소공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의 총 80점 만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 나는 공부할 때 방지기술이니까 연소공학 안 봐도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산업기사의 방지기술에 우리 기사에 나오는 이 2과목의 연소공학 문제가 절반이나 40%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 연소와 그 다음에 방지기술 둘 다 기사랑 똑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좀 아쉽죠. 아쉽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공부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에 보통 기사 보고 오후에 산업기사 보거든요. 둘 다 적수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합격기준 볼게요. 합격기준 2개예요. 하나는 우리 아까 5과목 기사 5과목 그 다음에 산업기사 4과목 있었는데 그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이 40점 안 되는 거 우리가 꽈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꽈락을 면하고 총점을 합쳤을 때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꽈락을 모여나면 하려면 기사에서는 과목별로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요. 8문제 이상은 최소한 맞으셔야 돼요. 꽈락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과목에서 이제 기사는 100문제 주어지니까 100문제 중에 60문제는 맞아야 되는 거고 산업기사는 80문제 중에 60%니까 48문제 이상은 맞아요.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0점 맞으려고 내가 남보다 잘 맞으려고 점수가 높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죠.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사랑 산업기사는요. 100점 맞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쉽고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볼게요. 먼저 유형별로 보면은 기사 같은 경우에 전체 문제로 봤을 때 단답형이 제일 많아요. 한 3분의 2가 단답형이죠. 그리고 장답형 문제가 17, 계산이 2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4과목에 있는 공정과 5과목에 있는 법규가 거의 단답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답형 비중이 높아졌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개론, 연속음악, 방지수 이 부분만 보면은 조금 경향이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지금 단답형이 많긴 많아요. 제일 많아요. 43%인데 계산형이 지금 한 30% 정도 되죠. 그리고 장답형도 한 30% 정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형과 장답형에서 30, 30 나오고 나머지 40%가 단답형에서 나오는구나. 1, 2, 3과목은 그렇게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이게 뭐냐 보면요. 단답형은 여러분이 공부하기는 제일 쉬워요. 단순은 안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나 종류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볼 때 여러분 알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1초 안에 푸는 문제 있죠. 내가 알면, 외웠으면 푸는 거고 모르면 그냥 찍는 거고 이런 문제가 단답형 문제예요. 자 그래서 공부는 쉬운데 보시면 범위가 되게 넓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우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많은 걸 시간을 들여서 이걸 본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빈출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를 봐야 이제 우리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답형을 이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아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보고 많이 나오는 문제부터 먼저 공략을 해서 점수를 얻도록 하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산형은 여러분 말 그대로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려면 먼저 원래를 알고 공식을 알고 거기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형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얘는 나오는 문제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양이 적어요. 우리가 단답형 문제는 범위가 엄청 넓다 그러면 계산형 문제는 범위는 작아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연습만 하시면 계산형에서 점수 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과목에 계산형이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답형 볼게요. 장답형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중 A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리고 1, 2, 3, 4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도 해야 되고 또 특징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외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장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답형도 보니까 전체로 봤더니 제일 적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외울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장답형이 조금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좀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할 부분은 단답형과 계산형에 집중을 하고 장답형은 내가 알면 맞추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자 산업기사도 한번 볼게요. 산업기사도 비슷하죠. 기사랑. 근데 여기 보니까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보니까 단답형 비중이 기사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이 1, 2, 3과목부터 먼저 볼게요. 기사에서는 이제 이 기사에 해당하는 1, 2, 3과목이에요. 자 거기서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역시 단답형이 제일 많지만 계산형과 장답형도 전체적으로 이제 유형으로 나눈 것보다는 좀 더 높아졌다는 거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출제 어떻게 되는지 유형별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이 기사의 5가지 과목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과목별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가지 과목을 보시면 자 위에는 지금 특징이 개론 같은 경우에 어때요? 나오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 대기와 대기요요. 대기 전반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출제 유형으로 보면은 장답형 비중하고 계산형 비중 합친 거랑 단답형을 봤더니 세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연속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대기요요요 물질이라든 게 우리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소를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로 발생하는 뭐 것들 연소가스라든가 연료 공기는 얼마 넣어줘야 될지 지금 연소 상태가 완전 연소에 가까운지 어떤지 이런 연료 상태 같은 게 연소공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연소공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 비중이 어때요? 34% 좀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그 다음 방지 기술에서는 우리가 대기요요 물질이 입자상 물질이 있고 가스상 물질이 있는데 그 입자상 물질이 먼지예요.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가 집진기 장치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스상 물질의 처리예요. 그래서 이 먼지랑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이 상과목에서 배우게 돼요. 여기서도 보니까 연소공학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계산형이 34% 똑같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 여기서는 높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공정과 법규는 보시면은요 나오는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공통적이 뭐냐면 전부 다 단답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기가 많은데 문제는 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세요. 과목별로 지금 유형별로도 그렇고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과목별로 합격 전략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지를 차별화 줘서 과목별로 이제 좀 더 그 유형과 특징에 맞게 다르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합격 전략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해봤어요. 자 개론 85점이에요. 자 여기서는 우리 어떤 전략을 세우냐 자 이 개론은요 여러분 보시면 뭐에 관해서 지구온난화라든가 아니면 대기용 물질 그 다음에 대기권 이런 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공부하기 쉽고 재밌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서 유형 봤지만 쉬운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다섯 가지 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 따기가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개론에서 이렇게 목표 점수 85점 맞아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를 하고요. 일단 연소공학을 가면 이제 목표 점수 80이에요. 어떤 전략으로 갈까요? 특징이 얘는 계산형 비중이 높았어요. 34% 그리고 보통 원소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산형 문제를 이제 연습하는 방법으로 계산형을 잡고 특히나 계산 문제 중에서도 이제 연소 계산 비중이 42%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형을 잡는다. 그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소공학에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계산형 중에서도 혹은 내용에서도 빈출 부분을 어디 부분? 이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 전체 85%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서 점수를 80점을 맞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지 기술 볼게요.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계산형 비중이 34%로 컸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내용 문제를 봐도 전체 출제하는 내용을 보면 집진장치랑 가스상 물질 처리에서 80%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연소공학하고 똑같아요. 계산형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많이 80% 나오는 집진장치와 가스상 물질을 공략을 해서 이제 목표 전수 75점을 확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정과 법규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정과 법규는 어떻다 그랬어요? 단순 암기, 단다평분진대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그래서 양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양을 줄이냐? 목표치를 지금 제가 확 낮췄어요. 그러니까 거의 꽈락만 면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타작 해도 돼요. 그렇죠? 50점, 60점만 이렇게 목표치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양을 줄여요. 범위를 전체 공부할 양의 10% 혹은 40%, 많아도 40% 정도까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험 문제를 보고 정말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딱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격 전략이 들어가게 돼요. 산업기사도 목표 점수 보시면 지금 개론과 방지기술은 한 80점, 75점, 그렇죠? 이렇게 공정과 법규도 꽈락만 면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에서도 기사랑 똑같아요. 여기서 점수를 확보를 하고 방지기술에서도 계산형과 빈출 부분 공략을 하고 공정, 법규 가면 목표치를 줄여서 이렇게 양을 줄여서 우리가 빈출 부분만 공략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격 전략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냐. 학습 순서, 과목별로 순서를 보면 반드시 개론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론이라는 과목은 대기에 관해서, 오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뒤에 나오는 연소공학이라든가 방지기술 혹은 공정과 법규라도 또 여러 가지 용어들에 관해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론은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론을 한 다음에 연소공학 넘어가셔야 돼요. 연소공학에서 이제 또 한 다음에 방지기술. 그래서 이 1, 2, 3번은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으시면 3번 다음에 4번, 4번 다음에 5번 이 순서대로 가시면 좋은데 나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난 여유가 좀 돼서 좀 동시에 많이 좀 두 과목씩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개론하실 때 공정 같이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이 1, 2, 3 과목은 어때요? 이해할 부분이 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근데 4, 5 과목은 거의 대부분 100% 안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개론을 보면서 이제 공정을 보고 개론, 연소공학 방지 보는 동안 공정과 법균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락에서는 이 학격 전략과 그 다음에 우리 출제 경향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순서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기본 이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원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빈출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봤지만 이제 계산형, 장답형, 단답형이 있었잖아요.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죠. 그래서 계산형은 공식을 알고 거기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공식을 이해를 하고 장답형에 가서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장답형 같은 경우는 외우는 거니까 빈출 문제로 여러분 단답형을 또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최신 기출문제 풀이 이제 3년치 기출문제 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최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적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인지 여러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풀이로 가시면 실제로 문제를 접했을 때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 아마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핵심 요약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시험장에 아니면 들고 가셔서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아주 핵심만 정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약할 공식 아니면 안기해야 될 핵심 부분 빈출 부분 요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시험 바로 직전에 또 정리를 해주시면 합격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합격 전략 설명회에 진행을 했는데요. 항상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로서든 혹은 저 합격 전략 설명회를 쓰든 아니면 여러분께 질문 답변을 드리는 걸로 여러분의 합격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저와 함께해요.